한글자막 by 한효정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밖이 다 전화 주고 안 해 에 에 에 에 에 에 에 밖이 다 전화 주고 안 해 아무리 떠들어도 반응 없네 다들 이어폰 속 세상이 사이게 눈에 띄는 순간 돌아오는 시선 그새 대답할 생각이 없고 기적을 바라던 때가 있었는데 내 비전은 바닥에 곧아 박힘 맘 맞는 사람들 몇 학원 이런 것도 하나도 없으니 더 같이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벌어야 하는 돈 너만쯤 떳떳함이 무엇이게 내 어깨에 짐을 올려 벅돌려 있겠음 책임져야 한 몇 명 빼곤 자기 세상 속은 Swimming 나도 마찬가지 텐 이어폰을 꽂고 다 낮아 Dreaming 꿈속 세상은 화려해 누가 그러더라 꿈은 현실과 반대 그래서 무의미하게 느껴졌나 난 오늘도 웃음 파는 광대 장애가 생긴 듯해 입에서 나오는군요 말로는 치려고 필요해 현실은 상거지고 매일 똑같은 시간이 똑같은 노래 한 곡 재생해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메뉴를 똑같이 입에 놓고 say 이만큼 팔았으면 고생했어 고생한 만큼만 돌아와도 뭐 했어 그걸 할 필요 없어 이만큼 팔았으니 sans 때 worst 내 입을 남겨눌었 CraftUp geopolit 내 입은 상 wspól, 자 예내 1% 내 입은 상 birlouv움이 내 입은 상ê 내 입은 상 decide 내 입은 상 entities 내 입은 상 없다는 뭐냐 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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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h 박이다 정해주고 와네 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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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h 박이다 정해주고 와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